반갑습니다, 유나씨. 네. 자, 가요계 센터, 영업계 센터. 네, 오늘도 센터처럼 촬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6프로 니템. 네, 감사합니다. 자, 왼쪽도,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고, 배틀하게 하시라. 너무 감사했고요. 네. 아, 지금 반갑구요. 굉장히 좋으시는데, 이렇게 통화가 너무 좋으시네요. 네. 너무 좋으세요. 네. 그리고 오른쪽도 단백질하고, 하시겠습니다. 이번 영화와 드러 intangha-IM. 제가 시, 한국의 위원주의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갈게요. 저녁을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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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더 영국 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